얘들아 또 수익이 올랐어 대박 수익 레전드 와 미친 얘들아 어제 수익이 5.18달러 였거든 근데 다음날 5.26달러 대박 보여? 와 난 떡상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얘들아 이건 운명이야 아 역시 레베루가 달라 레베루가 My level is very good 아 수익 진짜 매번 떡상해 나는 있잖아 일단 있잖아 서민 것들이랑 달라 미안한데 니들이랑은 인생이 달라 나는 일단 얼굴부터 다르잖아 니들은 일단 못생겼는데 난 잘생겼잖아 그리고 수익 개많이 받겠지 수익 개많이 받으면 또 부러워가지고 엥엥엥 근데 수익 약간 수익 영상에 관심 많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돈이 보통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유튜브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벌고 싶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야 일단 너무 썩 빼갈 아 몰라 야 어쩌라고 난 노력하니까 버는 거야 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 유튜브 날 먹이라고? 날로 먹는다고? 절대 아니야 미안한데 유튜브 성공하기 존나 어려워 근데 난 성공했잖아 성공을 할 거고 성공을 했고 성공을 쭉 계속 나는 극락이 안 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상승 그래프를 하루라도 밑으로 떨어질 날이 처박히면 안 된다고 나는 처박힐 운명이 절대 아닌 거지 아 여튼간 니들이 뭘 알겠냐 니까 것들이랑 말 안 섞어 끄죠 그럼 다음 시간을 chiffon해 볼게요 잘 들어가세요